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월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해온 월성 4호기와 신월성 2호기 원전에 대해 오늘 재가동을 승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 월성 4호기의 비상급소개통과 손상된 압력조절기에 대한 보수와 원인조사가 실시됐고, 신월성 2호기의 시험 오류 부품에 대해서는 밸브 교체와 재료성적서 재발급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특히 2개 원자력의 증기발생기 내부검사를 통해 미세한 금속조각 등 157개 이물질을 발견해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